최전방에 있는 장병들은 늘 긴장 속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늘 긴장해야 하는 장병들에게는 책 읽기와 휴식이 필요한데요. 한 교회가 전방 부대에 북카페를 기증해 문을 열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구 최전방에 위치한 한 소초. 그 바로 옆에 컨테이너 북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원 분당교회는 제1야전군 사령부가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병역 만들기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컨테이너 북카페를 기증했습니다. 제1야전군 사령부가 총 120개의 북카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에 여의도 순복원 분당교회는 강원도 소초의 두 곳을 비롯해 모두 3개의 북카페를 기증하고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뜻있는 기관에서 기증한 책은 있지만 이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것이 늘 아쉬웠던 병사들은 교회의 지원이 고맙기만 합니다. 컨테이너는 설치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방과 같은 겨고지 여건에 적합한 독서 공간입니다. 가로 3m, 세로 6m의 공간에 천여권의 책과 책상이 구비돼 있고 잠시 쉬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탁자도 마련돼 있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인 최전방 근무 중 잠깐이나마 갖게 될 정서적 휴식은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줄이는 데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는 앞으로 이 같은 북카페 기증식을 교단 차원으로 넓혀서 병사들의 정서 지원을 도울 예정입니다. 전방 소초에서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